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드디어 70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제가 3월달에 4월달에 에코프로가 60만원 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60만원이 아니고 70만원도 넘을 것 같다고 해서 지난주 영상에서 목표가를 상향하자 이렇게 하면서 70만원 넘게 제시를 했는데 하루만에 70만원을 돌파해서 오늘 74만4천원까지 장중에 28.5%나 오르는 엄청난 상승을 해줍니다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2조 4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에코프로가 그동안 쭉 오르면서요 하루 동안 상승한 상승률이 오늘이 가장 큽니다 보통 에코프로가 한 17%에서 22% 이렇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28%가 그것도 이제 장대양봉으로 갭을 뜬 것도 아니고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 주면서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지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불꽃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각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쭉 오르다가요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각도를 높여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45도 각도로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각도를 가파르게 거의 한 8, 90도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단기적인 일단 고점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불꽃 슈팅이 쫙 나오게 되면 쫙 나오게 되면은 일단 단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이 바로 계속해서 슈팅이 안 나오고 이 이후에 천천히 또 위에서 단봉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갔던 그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이 노란띠가 나오면서 노란띠가 이제 세력이 강력하게 입성한 흔적인데 이 노란띠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이 나오면 지금 이게 좀 낮 오늘이 워낙 많이 급등해서 이게 지금 짧아 보이는데 차트가 자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장대양봉이 나오고 단봉으로 좀 행보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리고선 또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장대양봉이 나오고 단봉이 두세 개 정도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고 또 한 번 오르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자 이 패턴을 계속해서 에코프로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자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연타석으로 나오게 되면은 마지막 불꽃 슈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또 조정이 나와서 한 2, 3일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에코프로가 이렇게 오를 적마다 급등하고 눌림 있고 급등하고 눌림 계속 급등하고 눌림 이런 눌림자리 있죠 내려왔을 때 눌림자리들 눌림자리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라인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왜 오르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증권사라든지 다른 데서는 에코프로를 갖다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르는 게 어떠한 이유로도 그동안 얘기했던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냥 차트에 의해서 2평선을 따라서 5일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러고선 일정한 기준이 딱 깨지게 되면은 아 일단 단기 고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급등했을 때에 눌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오릅니다 네 왜 여기서 이만큼이나 지금 수급이 터지고 들어왔는데 이 물량을 아무도 판 흔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이 왔을 때 항상 여러분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면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단봉으로 이렇게 단봉으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상당히 제일 적은 날이죠 거래량이 확 줄은 날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거래량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거래량이 죽었을 때가 가장 저점을 나타내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이 올 때 눌림이 오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항상 이렇게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눌렸을 때에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 지금 거의 다 눌림이 이렇게 딱 닿고 이 밑에 파란색 하단까지 오면은 또 한 번 멋진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봉해서 보면요 항상 주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올랐다가 이만큼씩 내려요 또 올랐다가 이만큼씩 내리고요 또 올랐다가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느 구간을 터치를 하는가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이 밑에 파란색 라인에서 분봉의 눌림목 라인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멋지게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 눌림목선이 지금 따라서 올라가죠 자 조정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나오면은 또 한 번 이 파란색 선에서 또 한 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계속해서 에코프로는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작은 조정 작은 조정 시에 또 한 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봉에서 매수하는 이 타점 분봉 매수 타점 설정법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봉상에서 눌림목 왔을 때 눌림목선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스마트폰 앱에서도 만들 수 있고 PC에서는 물론이고 요즘 앱도 다 이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요즘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에서도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쉽게 보면서 아 이 자리가 왔구나 하면은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분봉 매수 타점 그러면 눌림목 설정법까지 싹 다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기음 계속해서 오르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이 이유는 알고 있어야 이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봐요 지금 오늘도 급등하는데 왜 급등하나라고선 기사도 납니다만 일단은 4월달에 제가 계속해서 4월달에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한테는 에코프로한테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있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들이 모두 다 실적이 엄청 좋아요 요번에 그런데 내일 11일이죠 11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게 내일 되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역대급 실적이 나올 예상이야 그러니까 오늘 막 슈퍼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실적이 좋을 거에 대한 선반영이 오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도 조정이 나온다 해도 더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내일인 거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자 4월 달에 이 IPO 관련된 내용이 오늘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이달 말 그러니까 4월 말이죠 4월 말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 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자 그러면서 통상 거래소에 예비 심사와 증권 신고서를 제출 자 해가지고선 수요 예측하고 일반 청약을 거쳐 최종 상장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3분기에는 코스피 입성이 관측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관사를 미래의 세 증권하고 그 다음에 NAT 투자 증권을 공동주관사로 벌써 주관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라고 그러면 수월하게 돼가지고선 한 4개월 정도 있으면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하는데 자 지금 이 폼이 언제 나왔던 폼이냐면 바로 카카오가 2022년부터 2021년도에 이렇게 상장을 했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딱 정리를 한 걸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잘 봐요 카카오 이거 보이죠 카카오 게임즈가 2020년 9월 10일날 했고요 카카오뱅크가 2021년 8월 6일날 했는데 이때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카카오라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IT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올라가가지고선 두 번째 올라갈 때가 있대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 그래가지고선 이 자회사 앞으로 뱅크, 페이, 웹툰, 엔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다 좋고 앞으로도 상장하게 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이 카카오 올라간 걸 잠깐 봐봐요 2021년 8월 6일이니까 이때요 자 6월 하반기까지 17만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가격을 못하고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지금 뭐 5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러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상장 전까지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요 사실 모회사는 실적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니까 이 자회사가 상장하는 회사가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이중으로 실적이 잡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모회사는 그 가치가 좀 낮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전까지예요 상장 전까지 에코프로도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지만 단기적인 고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3분기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이 4월이니까 5, 6, 7, 3분기면은 언제예요? 7, 8, 9죠? 한 올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면은 상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사가 또 하나 난 거 보면은 에코프로 왜 급등하나? 상장설 자 상장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이거예요 공매도 해지펀드 청산설 공매도를 왕창 때렸는데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 펀드 애들이 청산을 했다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업계 한 관계자는 숏 매도를 잡았다가 집에 간 펀드 매니저들도 있는 것 같다며 홍콩 싱가포르 일부 해지펀드들의 경우 에코프로를 공매도로 잡았다가 손실이 많이 나서 펀드가 청산됐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게 루머가 아니고 사실이죠 자 그래서 공매도 잡았다가 손실이 나서 청산됐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야 됩니다 그렇죠 공짜로 빌려가지고 산 게 공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그만큼 사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주가를 갖다가 올라갈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IPO에 대해 에코프로 먹트리얼즈 IPO가 이게 지금 에코프로에서는 상장 이후에도 비상장 계열사들 있죠 자 이 비상장 계열사들도 활용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보면은 남은 계열사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말고 남은 계열사 아직 수두룩 활용 가능성 더 남았나 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과거에 카카오가 계속해서 자회사를 상장해가지고선 몸집을 뿔려나가는 것처럼 에코프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뭐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지만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지금 주가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자 이렇게 지금 주가가 탄력받아서 갈 때 더 가야죠 나중에 간다 나중에 언제 갈지 몰라요 카카오는 나중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갈 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와주면은 땡큐다 나중에 비상장사를 어떻게 할지 그거는 나중에 돼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줌으로써 주가의 상승에 계속해서 재료와 이슈를 퍼붓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쉴 새 없이 쉴 새 없이 작은 조정을 잔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느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빵으로 원래 이 정도면은 파동을 한 3번 정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내차 가는 겁니다 내차 간 주식은요 이 이후에 상당히 고가권에서 고공행진을 하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 때 갈 때 아예 눌림없다 생각하고 눌림없다 눌림없다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가는 추세대로 해서 계속 가요 그리고 눌림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주가는 거기서 고점을 찍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은 계속해서 아주 그냥 이쁘게 딱 차트를 만들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장대양봉이 쓰고 그 다음에 딱 아주 멋지게 박스권으로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쓰고 그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전일에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국전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곧 또 한 번 장대양봉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랬더니 오늘 빡 하고 나왔어요 자 나오고 나서 또 얘는 이렇게 아주 이쁘게 박스권을 만들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3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도 4월달에 30만원 간다 그랬는데 자 4월달 벌써 초순 지났는데 벌써 30만원을 찍어줬습니다 자 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30만원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해서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21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포스코 퓨처엠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얘는 포스코 퓨처엠은 21선을 깨면 안 돼요 이제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데 지금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단선하고 상단선하고 터널을 그리고 있는데 이 상단선을 돌파할 때가 됐다 요게 왔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죠?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온다는 소리는 이 각도가 이렇게 가던 각도가 여기서 상승 각도를 갖다가 꺾여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끝을 향해 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상단선 제가 이걸 벌써 한 달 전부터 거놓고 있었는데 이 상단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21선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5일선과 11선 21선이 다 각도가 가파라집니다 그러면 상승 각도가 가파라진 상태로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이제 곧 단기 고점이 이제 곧 다가올 가능성이 점점 더 있어지는 것이다 뭐든지 끝은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을 띄워서 멋지게 40만원을 다시 또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자 30만원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30만원대에서 박스권을 딱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항봉이 나오고 이러면 갭을 갭이 딱 생기잖아요 이 갭을 다 메꿔요 그러면 또 오르죠 자 이번에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갭이 생겼어요 그죠? 그러면 이 갭을 갖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메꿔요 메꾸면 또 가는 거예요 이 갭을 메꿨을 때가 또 한 번 포스코 홀딩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건 포스코 케미칼이건 포스코 퓨처엠이죠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전부 눌림목이 왔을 때 분봉해서 또 좋은 매수 타점이 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상승 넬리 구간이 들어섰기 때문에 눌림목에서의 반등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지금 2차전지 급등주의 또 최고의 매수 타점은 예 다 똑같은 원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분봉 매수 타점하고 일봉상의 눌림목 설정법을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초보자도 누구나 아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